제네시스 포인트 탑10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제네시스 포인트 10위 김준성 선수입니다. 김준성 선수에게는 보너스 상금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네시스 포인트 9위 문경준 선수입니다. 보너스 상금 1200만원이 지급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멋진 포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준성 선수 그리고 문경준 선수입니다. 제네시스 포인트 8위 이정환 선수입니다. 보너스 상금 1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네시스 포인트 7위 이준석 선수입니다. 이준석 선수에게는 보너스 상금 1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역시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정말 듬직한 이정환 선수 그리고 이준석 선수는 허리우드 배우 같아요. 너무 멋지죠? 멋집니다. 이어서 제네시스 포인트 6위입니다. 업! 최홍 선수입니다. 보너스 상금 18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네시스 포인트 5위 문두엽 선수입니다. 문두엽 선수에게는 보너스 상금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해외 일정으로 아쉽게 불참했습니다. 멋지게 손가락 카트를 보여줬습니다. 엄재홍 선수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제네시스 포인트 4위입니다. 맹동섭 선수입니다. 보너스 상금 2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네시스 포인트 3위 박상현 선수입니다. 박상현 선수에게는 보너스 상금 3500만원이 지급되고 제네시스 포인트 2위 박규현 선수에게는 상금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박상현 선수와 박규현 선수는 해외 일정으로 아쉽게 불참했습니다. 박상현 선수는 해외 일정으로 아쉽게 불참했습니다.